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마감재료입니다. 여기서도 건축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써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하위에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규칙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겠죠. 어떤 재료를 몇 등급으로 몇 센치 이상으로 하라 이런 상세한 규정들은 하위의 규정들에 있고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상세한 어떤 규정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반자라는 것들이 여러분은 뭔지 조금 모를 수 있을 텐데 천장을 보면요. 천장 자체는 슬랩이죠 슬랩. 얇은 판이에요. 두께로 봐서 한 2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천장을 올라다 보면요. 이 컨크리트 슬랩이 보이던가요? 물론 그런데도 있어요. 지금 이른바 노출 건물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천장을 덧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바로 이제 나와 보이게 하는 것들이 노출 콘크리트인데 그런 것들이 요새 이제 건물이 유행하고 있죠. 안에 지나가는 덕트라든가 아니면 전기 배선도 다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은 이렇게 천장 이렇게 밑으로 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덕트나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등 같은 것들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밑에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이런 천정면을 보게 되죠. 천정면. 요 천정면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반자 높이. 전체 층고는 이게 전체 층고인데요. 그 중에 요 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반자라고 그래. 전체는 층고다. 반자는 그래서 우리가 올려다 봤을 때 천정의 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반자를 구성하는 것들도 불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바로 이제 그 불길이 미쳐가지고 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요 반자에 있는 그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 패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패널 같은 경우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것.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 하위의 규칙에서 나와 있다.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도 당연히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욕실, 화장실, 목욕장, 미끄럼방지. 별의별 걸 다 써놨네. 미끄럼방지 재료까지 써놨어요. 이런 것들은 뭐 화재나 재난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지장 없는 재료는 뭐냐. 미끄럼방지 재료는 뭐냐. 이런 것들이 하위에 가보면 규칙에 상세하게 다 품목별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반적인 규칙만 써놓은 거다. 다음에는 지하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하층의 정의 같은 경우는 건축법 1장에서 용어의 개념을 얘기할 때 용어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미 그 내용들을 상당히 정리했었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하층의 평균 높이가 1분의 2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그래서 땅 속에 이렇게 층 하나가 절반만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이렇게 층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 이 부분의 용적이 말하자면 면적이 아니라 용적이 되겠죠. 그것들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B1이 됩니다. B1. 그리고 그때부터는 얘가 지상의 1층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에는 포함 안 된다라고 했죠. 옆면적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했어요. 용적률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덩어리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밀도 지표인데 거기다 지하층을 넣어버리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 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 위로 올라와 있는 도시의 모습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적률상에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뭐뭐 이상, 뭐뭐 초과, 뭐뭐 미만, 뭐뭐 이하 어떤 기준이 있을 때 2분의 1 이상이냐 아니면 초과냐 이렇게 부등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한 어떤 간단한 팁이랄까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도 2분의 1 이상이냐 말하는 등호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등호가 없느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거나 그럴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부등호만 있는 말하자면 초과나 미만이 되느냐 건축법을 살펴보니까 보통 이렇더라고요. 보통 건축주에게 있어서 유리한 규정으로 가는 쪽이면 등호를 넣어줍니다. 그 경계선의 값도 넣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축주에게 불리하는 쪽이다 그러면 등호는 빼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나 미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한 층이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는 게 건축주들에게 좋겠어요 받지 않는 게 건축주들에게 좋겠어요. 지하층에 대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사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법의 예외를 받거나 아니면 허용을 받거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하층으로 인정받는 게 좋겠냐 받지 않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 건축물 규제라는 건 뭐예요? 층수를 규제해요. 예를 들어서 4층 미만, 3층 이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적률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층이면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 규정도 피해나가고 층수 제한도 피해나가. 말하자면 내가 지하층으로 하나 인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지상에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어. 원래 4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이 지하로 인정받았네? 그럼 지상층에 한 층을 더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됐더라는 얘기죠. 용적률 제한에 걸릴 줄 알았는데 한 층이 지하로 인정받았어. 그럼 용적률이 훨씬 더 여유가 생기겠는데? 이렇게 됐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주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의 경계에서는 등호까지도 포함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편익을 주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건축법이 디자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데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해석해보건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법령에 대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 내용 내에서 사실은 이미 설명되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설명이 안된 것들을 뒤에 제가 일률적으로 묶어서 설명해놓고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법규나 아니면 법규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요. 법규 내용이 나와있고 시설에 대한 정의까지도 한꺼번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한 두세 번을 보기 전에는 그 개념들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할 테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이제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피난 관련 시설의 의미하고 설치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5장에 나와있는 피난 관련 시설이 크게 봐서는 4개가 있었어요. 피난층이라는 거.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특별히 계단과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직통계단에서 업그레이드되면서 피난계단 거기서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되면 특별피난계단 그러기 때문에 포함관계 등호, 부등호 포함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시면 됐다라고 그랬죠. 피난층은 별거 아니에요. 쉬워요. 피난층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뭐 지상층이죠. 그야말로 지상층. 1층이 되겠죠. 1층이니까 문 열고 나가면 지상이 나오니까 아 이제는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상층이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고 애매하게 써놨죠. 왜 그렇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층이 꼭 지상층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얘기에요. 경사지에 설계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문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상층이 어디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법적으로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피난을 할 수 있는 층이 되겠죠. 첫째는 그래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 30에서 49 준초고층이었죠.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이었죠. 그런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둔다고 했죠. 지상까지 내려오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둬서 거기로 사람들에게 대피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것들이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했죠. 그것도 피난층입니다. 피난층은 뭐다? 지상층 플러스 피난안전구역 두 개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금 옆에 있는 조그만한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에 보조차가 있다 보니까 지상으로 나가는 층이 지하 1층도 있고요. 이거 봤을 때 딱 보니까 지하 1층 같죠. 2분의 1 이상이 땅속에 가라앉아있으니까 지하 1층도 피난층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도 피난층이네. 출입구.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면 다 피난층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다? 비록 중간에 있지만 방화 관련한 성능을 강화했어. 어떤 강화를 했겠어요? 여기는 구조도 강화하고요. 아래 위에다 단열재도 썼고요. 배연설비라든가 연기가 빠져나가는 설비나 이런 것들 다 강화했어. 그래서 사람들 일단 피해놓고 나면 지상으로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는 중간에 내려와서 일단 피난안전구역 있으면 그것도 피난층에 대피한 걸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피난안전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통계단은 말 그대로예요. 직통 어디로? 피난하는 곳으로 직통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했지만 지상층이라든가 피난안전구역 거기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계단 직통이니까 바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바로 안 내려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계단이 이렇게 뭐 일렬로만 쭉 내려면 이게 직통계단일까? 아니에요. 보통 계단은 다 이렇게 굴절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절이 돼 있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다만 어디를 통하는 것들이 그럼 직통계단이 아니냐?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층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내려와요. 피난 안전구역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 피난층, 지상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1층까지. 그래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잘 내려왔어. 문제는 뭡니까? 4층에서 4층의 일반 거실을 통과해야 되네. 아 이 구역에서 이제 막 불이 타올라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직통계단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바로 피난가 성공했어. 그러니까 직통계단 맞죠?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계단이 사실은 계단실로 돼 있겠죠. 이렇게 계단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계단이 거실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계단 B 같은 경우가 직통계단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결국 계단으로 내려와서 1층을 지나가기 때문에 1층도 막 불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게 계단실이 내려왔으면요. 계단실이 바로 또 다른 출구랑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계단실로 내려왔는데 1층을 다시 지나가서 지상층으로 나간다? 이런 동선이 사실은 일반적인 건물에선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직통계단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건 무시하시고요. 일단은 피난층으로 또는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불타는 다른 층을 들리지 않아도 발효내려 갈 수 있게 하는 계단이다. 그러면 이제 직통계단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된 피난계단이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제 규정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이 규정 방화규칙 제9조 2항 1호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A4 한 거의 한 페이지 정도가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있는데 그 말을 읽다보면 외워지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림으로 깔끔하게 남겨놓는 것만큼 정확한 방법이 없겠다 해서 그림으로 정리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뒤져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피난계단이면 무조건 직통계단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상층이나 피난층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계단이 돼야 된다. 그게 피난계단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직통계단이어야만 피난계단일 가능성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피난계단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계단실이 다른 건물의 내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뭐가 있겠어요? 그 계단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필이 문 하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피난계단이라는 건 뭐냐? 문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 계단이면 피난계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건 뭐냐? 특별피난계단 얘는 문 두 개를 통과해야 되는 계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이것도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피난계단이라는 건 건물 내부랑 구본되어 있는 이런 이런 식으로 완충공간이 있고 거기서 다시 이제 계단실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는 얘기죠. 자 그걸 부속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어떻습니까? 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피난계단은 문이 하나를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특별피난계단은 문 두 개를 열고 들어간다. 하지만 직통계단이라고 그러면 문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별게 아니라 피난계단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벽을 통과하는 문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 뇌화구조로 되어 있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뇌화구조의 표면은 불연재료로 당연히 마감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당화와 관련된 모든 건축구조상의 기술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은 일단은 그 재질상으로 봤을 때는 갑종방화문이다. 제일 무겁고 굉장히 강철로 두껍게 느껴지는 무거운 문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갑종방화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방향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막 러시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 그럼 그거 큰일 납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끼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사람들이 막 밀어닥치는데 문을 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또 날 밀어. 그럼 어떻게 돼? 문이 안 열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난하는 방향이 있고요. 피난 방향으로 문이 그쪽으로 이렇게 열리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설계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층 건축물을 그렸는데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 기본적으로 문의 방향은요. 사람들이 재난시에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양쪽으로 다 열리고 닫히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신뢰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미 얘 초보구나 얘 건축 몰라 이렇게 딱 되더라는 얘기예요. 건축사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건물 평면도를 그렸는데 피난 방향이 아닌 쪽으로 문이 열리겠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벌써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이 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좀 가봅시다. 문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 유효 너비라는 건 뭐냐? 문이 순수하게 열리는 그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문틀이나 이런 거 말고 문틀과 문틀 사이에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순수한 그 공간의 부분 그게 0.9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에 불이 나면 전력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건물 전체의 전기가 끊겨질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예비 전원이 있는 조명이 안에 켜져야 된다. 자 그럼 그런데 창문이 있어야 될까? 있긴 있지만 그 창문이 일단 깨지면 안 되겠죠. 창문 안에다 이렇게 철망을 넣어서 보강을 해놓은 그런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철제 망입 유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붙박이창이란 건 뭡니까? 그냥 바깥으로 보기만 할 뿐 여닫는 어떤 창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크기도 1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창문이 커봤자 어떻습니까? 깨지고 불이나 연기가 들어올 가능성만 커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철제 망입 유리로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쓰더라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창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을 열어놓는다고 했을 때 바깥에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 옆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고 지금 연기가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온 연기가 지금 계단실로 들어오면 계단실 압력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의 압력인 경우도 있거든요. 계단실 아래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 그럼 연기가 막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있는 창하고 계단실에 있는 창은 2미터 이상을 뗀다라는 것들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최소 2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필요한 모든 규칙들이 다 정리가 됐죠. 기본적으로 문 하나를 열고 들어와서 구분되는 하나의 계단실 있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피난계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시다. 이게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외부의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라는 것들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의 벽면이거든요. 벽면 밖으로 계단실이 튀어나와 있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베란다형 구조. 외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베란다형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건물과 계단실 사이에는 이렇게 방화벽으로 놓여 있고 그리고 일단 계단실로 대표하면 사람들이 외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쨌든 이 계단실이 독립되어 있고 계단실과 방화벽으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종 방화문을 들어가고 피난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피난계단의 일종입니다. 자 그럼 다른 기준들은 뭐냐? 다른 기준들은 아까 나오는 건축물 내부의 피난계단 구조랑 거의 일치해요. 거실에 창이 있다? 지금 여기는 창은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에서 연기가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운데 이런 것들이 또 외부 계단실 쪽으로 막 향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2m 이상 떼어준다. 다만 이때 경계는 여긴 창이 아니라 이 베란다의 외벽선이기 때문에 베란다 외벽선까지의 어떤 길이가 2m 이상이 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단, 이 튀어나와 있는 계단의 구조는 당연히 내와 구조로 해야 되고 지상으로 당연히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종 방화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단의 유연업이는 0.9m 이상 이거는 모든 계단실에 다 적용됩니다. 유연업이란 건 뭐냐? 계단이 순수하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을 얘기해요. 그럼 공간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 옆에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난간이 있으면 그 난간도 약간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0.9m에 포함 안 돼요. 난간과 난간의 사이 순수한 공간의 부분이 0.9m 이상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통계단이면 된다. 아까보다는 조금 기준이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들어가는 구조들은 똑같죠. 근데 몇 가지가 생략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건 실외이기 때문에 예비전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죠. 특별히 여기에다가는 예비전원을 통해서 불을 밝히거나 이래야 될 이유는 없죠. 바깥에서 조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만 생략됐을 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특별 피난계단 방화 성능이 가장 강화된 계단의 형태다라는 것들인데 역시 이것도 피난 방화 구조 기준 등에 대한 규칙 2항 2조에 나와 있고요. 당연히 직통계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했는데 도름계단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직통계단 그리고 피난계단에도 다 적용되는 경우에요. 도름계단이라는 건 뭐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그런 계단이죠. 이런 것들 가끔 카페 같은 데 가면 있죠. 이게 장점이 뭐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의 층과 아래층을 연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내 공간을 절약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이런 데 써놓는 거고 인테리어상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도 이런 것들이 기능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별히 피난용으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계단들에선 당연히 도름계단은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특별계단은 그럼 뭐가 그렇게 특별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 하나가 더 붙어있다. 문이 두 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계단실이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계단이 너무 단수가 적네요. 어쨌든 여기가 계단실이에요. 계단실 그 앞에 방이 조그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두 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계단실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속실입니다. 부속실 그리고 이제 계단실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속실을 넣는 거는 왜 그러면 특별한 계단을 좀 더 안전하게 해주느냐? 당연히 이제 이 부속실 자체가 방화 성능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계단실로 내려가면 여기서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부속실을 대면 사람들이 어쨌든 이 부속실 안에서 안정한 상태에서 차츰차츰 내려가는 방식으로 대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부속실이 있는 경우를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부속실이라는 것들은 그러면은 또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외기와 통하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속실 자체가 공기가 순환되고 그 다음에 연기가 들어온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건이 뭐가 있느냐? 첫째, 아까 피난 계단의 경우에도 노대 형식,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자 베란다 구조, 노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속실을 가시거나 외기로 면회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부속실이 없죠?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나 불을 막으면서 외기는 마음껏 들이쉴 수 있는 그런 부속실이 있다.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기와 접하는 어떤 창문이 있거나 창문, 당연히 창문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전요구상 맞아야 되겠죠? 아니면 배연 설비가 있거나 이런 세 가지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그럼? 자 그리고 첫째에 나오는 것들이 노대 내지 베란다 구조로 연결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베란다 구조라는 걸 우리가 쓰는 말이지 실제로 법적으로는 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물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캔틸레버 구조라고 그러죠?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공간이다라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가 부속실이죠 지금 그리고 문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이고 특별 피난 계단 형태가 돼요. 그리고 그 부속실이 이렇게 실외 베란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이 부속실, 베란다 공간을 부속실로 이용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어떤 계단의 어떤 설비나 아니면 기능과 관련된 요건은 어떠냐? 피난 계단과 사실은 거의 대동소위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처음 열고 나가는 문은 어떻습니까? 여기 막 불길과 연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시 갑종 방암문을 쓴다. 그리고 문의 유연업에는 0.9m 이상 당연히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된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설계가다 라고 하면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둘째,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 같은 경우 말하자면 노대에서 그 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문은 여기는 을종을 써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갑이 성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을이 성능이 그것보다 좀 낮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을을 써도 됐냐? 이해가죠 여러분들? 실내 공간은 이제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위험한데 여기는 노대 공간이기 때문에 노대 공간과 계단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래서 을종 정도를 써도 되겠다라고 한 등급을 좀 낮춰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0.9m 이상 유연업이 피난 방향 개폐 당연한 얘기고요. 창문은 설치하지 않는다. 창문이 설치하지 않을수록 좋다. 조명은 별도 조명을 해야 되고 건물의 전원이 꺼졌을 때도 예비 전원을 통해서 가동되는 조명을 해야 된다. 당연히 내와 구조로 벽을 감싸야 되고요. 내부의 마감 불연재료를 써야 된다.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창과는 2m 이상의 거리를 둔다. 다 동일한 규정들이죠. 노대에서 들어오고 계단실로 들어오는 이 문이 을종까지 허용된다. 이런 부분만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노대 구조가 아니라 외기를 접하는 부속실인 경우 마찬가지 역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부속실을 이용해요. 이 부속실이 그러면 이 경우는 외기를 접하기 위해서 뭘 쓰고 있느냐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을 둬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밖으로부터 맑은 공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일단 안정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건물 내에 있는 거실 창과는 2m 이상을 이격해야 되죠. 연기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 창을 통해서 외기를 일단 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갑종 방암을 써서 피난 방향으로 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갑종 또는 을종까지도 바수드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연업에는 0.9m 이상 다 똑같아요. 조명 예비전은 똑같죠. 창문 설치 안 한다. 안 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불연 재료 내와 구조 똑같죠. 그 다음에 부속실과 계단실 간에도 창문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한다. 1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철제 망입이 우리 붓박이창으로 한다. 붓박이창인데 붓방으로 잘못 나왔네요. 동일한 구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 외부를 향해 열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이 있다는 것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배연 설비가 있는 경우 노대도 아니고 여건상 창문도 설치할 수가 없어. 여기다 창문을 설치했더니만 이 앞에 또 거실 창문이 있는데 이게 1.5m밖에 안 돼. 창문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로 특별 피난 계단을 설계할 수 있느냐. 당연히 배연 설비를 특별히 두는 경우가 그렇다. 배연 설비라는 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벽이에요. 그런데 벽 안에서 뭔가 공기가 아래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설계도상으로 이렇게 X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급기덕트는 공기가 공급되는 곳이야. 배기덕트랑 급기덕트가 있어서 이 부속실의 공기를 환기시켜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노대가 아니고 또는 창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속실의 요건을 맞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속실이 3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덕트 공간이 있다 보니까 부속실이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철제 망입 붙박이창이 있어가지고 1제곱미터 이하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있다는 것들. 내완구조 당연하죠. 불연재료 마감 당연하죠. 외부하고 내부간에는 창문 설치를 금지한다라는 부분 당연하죠. 그 다음에 예비전원으로 가동하는 조명이 있다. 들어가는 문 갑종방화문. 들어갔다가 계단실로 나가는 두 번째 문 갑을. 유연업인 0.9미터 이상 다 똑같고 피난 나가는 방향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똑같죠. 급기덕트, 배기덕트가 있다라는 것만 다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노대 구조인 경우는 노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요인이죠. 그 다음에 외기를 접하는 이 창문이 있다라는 것들이 특별한 요인이죠. 마지막으로 배기덕트, 급기덕트, 배연 설비가 있다라는 것들이 특별한 부분이죠. 그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속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들. 그게 특별 피난 계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층 건물을 여러분 가보시면 옆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랬더니 그게 조그만한 방이야. 그 안에서 또 문을 또 열었어. 그러면 그 밑에 계단실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방을 통해서 말하자면 문을 두 번 열고 들어가 보면 계단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막 내려가본 경험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문을 두 개 열고 들어가는 계단 그리고 그런 가운데 특별한 부속실이 있는 계단. 그게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거예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리고 층고가 상당히 높은 건축물. 그런 경우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김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특별 피난 계단이구나. 여기가 부속실이구나. 아마 여기는 창도 없고 노대도 아니기 때문에 벽 속에 아마 배연 설비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가 어떤 건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5장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등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구조와 재료라고 했지만 사실은 3분의 2 이상의 내용들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주로 피난, 화재나 어떤 지진과 같은 재난을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구조와 아니면 재난을 대비한 구조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더 튼튼하다? 당연히 재난을 대비한 구조가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화되기 때문에 일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재난 시에 어떤 피난을 대비한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전한 구조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이 피난 또는 재난에 대한 대피랑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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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